여기가 무덤이고요. 이거는 존녹스 밑에 있다는 기념 명판이에요. 아 이게 무덤이야 이게? 이게 무덤 이게. 이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명판을 만든 거죠. 그 이유가 이곳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입니다. 이곳을 따라 올라가면 에딘버러 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진 이 길을 로얄 마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얄 마일을 중심으로 영국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해리포터의 작가 제이케이 롤링이 미혼모였던 무명 시절에 원고를 썼던 장소가 있고요. 찰스 다윈이 이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가 활동했고 그의 무덤이 여기에 있고요. 경험론의 철학자 데이빗 휨도 이 로얄 마일에서 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제임스 와테도 이곳 출신이고요. 보물섬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썼던 스티븐슨이 다녔던 교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로얄 마일이라는 공간 위에는 시간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의 흔적,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16세기에 일어났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고요.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존 녹스입니다. 이렇게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부를 쌓기도 하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권력과 명예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역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들의 업적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이 성경에 남겨놓은 이름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이 하루하루 그저 묵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인생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주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은 영웅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름 없이 살아가는 암흑애들입니다. 어린 시절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설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같은 장소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과 결혼했을 것이다. 혹은 외계인이 여러 인류를 만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세 번째 답은 어려운 건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라는 답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 요세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30여 명의 아들과 20여 명의 딸을 낳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세대가 이어지면 자녀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요. 그 자손들 중에서 한 명과 결혼을 했던 겁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130세가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셋, 에노스로 이어지면서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지침은 세대별로 공존했던 흔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에노스가 태어날 때 아담과 셋과 에노스가 공존을 했던 것이겠죠.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는 무드셀라 혼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아담부터 에노까지 무드셀라와 이렇게 공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세대가 지날수록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텐데 노아 시대에 방주에 탔던 사람은 고작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었고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이 점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희귀한 일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이어지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인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을 겁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우리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베를 죽인 이후에 가인의 자손들이 했던 일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만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일부 다처제를 실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축을 치면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상품들을 만들면서 기업을 일으키기도 했을 겁니다. 반면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아들 셋은 아베를 계승하는데요. 셋이 105세에 아들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비롯한 자손들이 생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 이 사회, 바로 그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갔을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의미가 우리의 현실에도 구체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소유하지 않았고 문화의 변방에 있었으며 도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셋, 에노스가 바로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면이 있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창조, 타락, 구원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을 의미할 겁니다. 반대로 도시를 세운 곳에, 돈이 모인 곳에, 문화가 번성한 곳에, 상업이 발달한 곳에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리려는 결정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허용과 욕망의 산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결정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는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희생해서 얻은 돈, 명예, 권력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고요. 창세기 4장에 등장했던 바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되고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베를 그린 화가는 독실한 개신교 화가였던 로비스 코린트입니다. 디셀드루프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봤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로비스 코린트가 이 그림을 그렸던 시기는 1917년입니다. 1917년은 유럽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들끼리 총뿌리를 겨누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정통교회라고 자부했던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던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학살했던 사건들도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화가가 절규했던 바로 이 그림의 진정한 의미일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재산,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교회가 지향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걸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인의 후예들이 갈망했던 것과 무엇이 다를지 우리들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길러내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 유형일까요? 교회에 잘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잘 믿고 토달지 않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무척 다정한 남편이었고 자상한 아빠였으며 좋은 이웃이었고 충직한 관료였고 신실한 교회의 성도였던 이 사람 바로 그는 600만 명을 학살했던 장본인 아돌프 아이희만이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무사유, 무비판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탐심, 허영에 대해서 무비판, 무사유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바로 허영의 결과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열광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또 다른 아이희만을 양산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딘버러의 로얄 마일을 함께 걷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장로교 신자이고요. 장로교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장깔뱅과 존 녹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틀을 닦은 신학과 사상의 전통을 오늘날 장로교가 이어나가고 있지만 칼뱅과 녹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칼뱅은 자신이 죽으면 어떠한 화려한 무덤의 장식도 만들지 말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제네바 시민 뮤즈에는 칼뱅의 이름 이니셜을 새긴 알파벳 J, C만 새겨진 벽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뱅의 영향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확립한 존 녹스 무덤에는 이니셜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칼뱅과 녹스로부터 이어받아야 할 것은 교리뿐만은 아닐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탐욕스럽고 허영이 깃든 욕망을 경계했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마지막 모습도 진정 본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사고 무비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암흑의 연결체포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에녹의 업적은 무엇일까요? 에녹은 어떤 위대한 일을 남겼을까요? 에녹에게는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었을까요? 에녹은 그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담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에녹처럼 그리고 암흑애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에녹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암흑애들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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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